아니 안올라가가지고 올라와 올라와 얘들아 보인다 그렇지 펩시야 왼쪽 너네 둘이 왼쪽으로 틀어 둘다 왼쪽으로 좌회전 좌회전 인마 우회전 말고 나 보이잖아 왼쪽으로 틀면 나 보이잖아 어디요? 나 올라가고 있잖아 야 아니 아니 어디갔어 방금 좀 여기 여기 왼쪽 왼쪽 봐 왼쪽 왼쪽 보라고 왼쪽을 보라고 왼쪽 그렇지 여기 있잖아 아니 왜 오른쪽을 보는거야 도대체 넘어 넘어 빨리 넘어 빨리 넘어 빨리 자리잡아야돼 빨리 아 빨리 들어가 빨리 쟤네 어차피 차로 와가지고 돌아올거야 얘네는 차를 버리지 못할거라 43분 남았어 야 시간이 왜이렇게 안가냐 시간이 왜이렇게 안가 좋아좋아 좋아좋아 어 야 니네 진짜 코스튬 제대로다 야 너네 어 너무 잘보여 빨간색이라 야 야 여기를 근데 못 넘겠는데 이거 야 잠깐만 야 돌아가 일로 돌아가 어 좀 봐봐 그쪽 봐봐 아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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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된다 여기여기여기 세겠다 여기 된다 야 여기여기여기 어 와봐 어 뭔소리야 차소리들리네 차 뭔소리야 어 저거 아니지 어휴 아냐아냐아냐아냐 그래 한명이 거기있어 아니 한명은 어 거기서 오는거 봐 여기서 한명이 그냥 입구에서 입구에서 도로타고 올라오는거 한명은 따라 들어와 레인이가 보고있어 그치 한명들어와 여기 못들어가요 아 들어가 어 들어가네? 어 뭐야 여기 어디여 여기 옛날에 했잖아 아아아 일단 옥상으로와 여기서 좀 자기 몸 버릴 생각하고 와야돼 우리 탈출할때 땅으로 뛸거야 죽지않을정도로 뛸거야 땅으로 뛴다고요 여기 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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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밑에 호수있는데를 봐둬 호수로 뛰어야되니까 아 여기 여기 올라가는 계단있는데 잘 찾아봐 아 여기 아니다 계단있거든 잘 찾으면은 야 뭐 헬기소리나는데? 야 헬기는 금지라고 좀 전해주세요 헬기는 금지 어 헬기는 금지야 이거 어 뭔소리야 입구쪽 보고있어 네 보고있다가 올라오면은 들어오면 돼 건물 안으로 아 여기 위로 올라갔는데 어디였지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거든 야 이거 여기는 무조건 100% 스나 쪼고 있어 여깄다 여깄다 올라가는곳 여깄다 여깄여깄여깄다 나 따라와 어 우리가 뭘 훔쳐서 이렇게 도망가는거에요? 그런거는 편집 편집 영상편집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잘 꾸며줄꺼야 하하하하 자 여기서 머리 절대 내밀지 말고 슬라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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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너는 너는 거기 여기서 볼래? 여기 말고 이쪽 이쪽에서 보는게 낫겠다 야 어 여기서 봐 여기서 뭐가 보여요? 애들 오나 보라고 난 저쪽으로 건너갈게 건너서 가서 볼게 어 저기있다 저기 앞에 한 명 앞에 몇 명 몇 명 한 명 스나 스나 어디 여기 와봐 여기 와봐 알았어 알았어 아 나 쪼 아base 으으 저 옥상가요 저 옥상가요? 으어억 어디어 어디 바로 앞에 있죠 바로 앞에 이동산 어디 없는데 저기 앞에 어디 아아 저거 저기 오케이 오케이 머리 숙여 빼 이렇게 이렇게 와야되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이 머리 끝을 쏜다고 얘가 아 이동한다 이동해서 다시 쫀다 다시 쫀다 야 머리 끝에 맞아 야 오케이 오케이 거기 하나 오고 어차피 바로 못 온다고 건물로 와야 된다고 여기서 좀 있자 일단 아니야 야 펩시야 이쪽으로 와 너 여기보고 있어 여기서 이렇게 해서 보고 있어 어 나는 여기서 여기서 볼게 이쪽으로 돌아 올라오나 볼게 야 정면으로는 안와요? 정문으로는? 어? 총소리 어? 어떻게? 저한테 맞았어요 야야 들어와 건물 안으로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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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들어와 건물 안으로 들어와 건물 근처로 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너가 들어와 건물 안으로 저 지금 미로쪽 근처에 있어요 아 미로쪽이야? 왜 그리로가서 저쪽 보고 있으라니까 어떻게 아니 맞고 도망 봤어요 오셨어셨어 야 저기있다 저기있다 어디어디 어디 저기가 어디야 미로쪽 어? 점점 가까워져요 점점 가까워져 야야야 잠깐만 미로쪽에 있어? 미로쪽 그 건물 위쪽에 있어요 아 아 미로쪽 건물 위에 있다고? 입구쪽에서 빠져나오면 어 그쪽에 건물 올라오는 계단있잖아요 그쪽에 있어요 야 그럼 얘네가 건물 안으로 들어왔단 소리야? 지금 건물 그 야 펩시야 어? 어? 야 펩시야 일로와 야 야 레인아 가고 야 펩시야 일로와 야 아니 일로오라고 야 일로오라고 지금 여기서 이리로 이리로 뛰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악 나갈거야 나갈거야 빠질거야 여기서 여기서 뛰어 그리고 어 여기서 뒤지는데 여기서 조금씩 조금씩 파쿠르 해 파쿠르 여기서 바로 뛰면 안되 바로 뛰면 안되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어 어 야야야 죽게 어 야야야 우리 에너지가 없어 이제 우리 에너지 없을거야 떨어져서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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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분 남았어 에너지 없을거야 우리 힘들어 막내가 죽었어요 아아 레인이 왜 죽은거야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 나 쟤 에너지가 모르니까 진짜 개불안하네 어디갔어요 어디갔어요 여기여기 밑으로 내려가고있어 계속 오케이 오케이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스치면 스치면 죽는다 스치면 우아 일단 가자 일단은 지금 이제 목표는 도심 깊숙이 들어가는거야 아 이게 3명 있어야지 사주경계가 되는데 두명은 부족한데 정말 위치선정을 잘해야되 이제 자 넘어가고 차 잘 보고가 넘어와 계속 달리자 이제 어디 정착해있지말고 계속 달리자 어? 저기 저기 그 일로 내려와 풀쪽으로 내려와 풀쪽으로 저기 멀리 높은 아파트 보여? 타워팰리스같은거 흰색 높은거 네네 어 그쪽으로 와 여기있네 너 오고있네 이쪽에있네 여기여기 여기여기다 여기 보이지 네네네네 어 가자가자 계속 이런 도로쪽으로 가면 안돼 여기서 다시 다시 건너고 어? 어? 차 소리? 차 소리? 차끼리 부딪히는 소리 들렸는데 진짜? 아후 근처에 왔나봐 벌써 어휴 네 대박 시 아클났다 큰일났다 큰일났다 뭐 뭐 뭐 뭐 뭐 왔어? 온거 같아요 아니 어디와 어디 왔어 어디 어디 창문 띄는 소리 들려요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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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보여? 나 보여? 보여요 우리는 최대한 가까이 유도해서 헤드샷을 바로 날리든지 아니면 권총으로 한 번에 때려잡는거 있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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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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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들어왔어 차 들어왔어 어 나 왜 안뛰어 왜 안뛰어 갑자기 나 안뛰어 왜이래 나도 안뛰어 나도 안뛰어요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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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무기 바꿔 무기 바꿔 야야야야 와와 일로와 일로와 열려라 참깨 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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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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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어디 너 뒤에 너 뒤에 야 왔어 왔어 내렸다 내렸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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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 던 던 오오오오오오어 몇 이았야 일로와 일로와 어 여기 없어 길 없어 길 없어 여기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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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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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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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어딨어 뒤에 뒤에 바로 뒤에 오케오케오케 오케오케 오케오케오케 오케오케오케 너 어딨어 야 빨리 와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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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케오케 아 큰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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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대도 야 여기서 좌회전한다 좌회전 우회전 우회전 좌회전하고 바로 우회전해 여기 건물있는데 위에 아냐아냐 바로 우회전해 바로 우회전하고 또 바로 좌회전 나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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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대각선으로 대각선으로 라이프 라이프 인베이더 라이프 인베이더 오케 저기 어어 이쪽으로 들어와 이제 대도시쪽으로 들어갈거야 어 빨리좀 떠야 뒤에는 내가 봐줄게 내가 뒤에 모을테니까 빨리 뛰어 그냥 어 뒤에 모으면서 뛰지마 어 그 다음에 여기 약간은 갈색건물 큰 어 어 어 어 어디서 펩시아 어...봤냐 우리 봤냐? 어 저쪽에 있다! 저쪽에 있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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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맨 요! 에이볼트 체킷 업! 체킷 업! 에이! 위! 아래! 위! 위! 아래! 뱁시야! 뱁시야! 어! 어! 아냐 가지마!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야! 아이고! 뱁시야! 뱁시야! 어! populi pain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아 차를 마지막에다 봤네 못 봤네 야 아 아 수고했어 야 오늘 수고했어 야 아 이게 확실히 이게 좀 경찰이 확실히 세네 어 경찰이 확실히 세 어 다음에 좀 밸런스 조절해서 어 FBI대 땡단 아직 확실한 이름은 안정했는데 밸런스 패치해서 제가 어 2로 찾아뵙겠습니다 어 아 핵마가 아니야 어 또 해 이거 또 하라고 아니야 오늘은 딱이야 어 계속하면 질려서 안돼 애껴 해야 돼 애껴 해야 돼 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밸런스 패치해서 하겠습니다 아 일단은 한 번씩 경찰이 좀 센건 맞아 어 RPG가 없었다 그래 어 아니다 밸런스 패치할 필요가 없다 RPG가 없었어 야 아 밸런스 패치할 필요가 없어 어 RPG 있었으면 몰랐어 이거 RPG 한발 어 그래 RPG를 탈출해서 도망가는 깽단으로 이런 컨셉을 잡으면은 어 그래 RPG가 없었네 어 흑흠 그래 그래 아니야 지금 너무 늦었어 이제 잔잔하게 피파 해야지 이제 잔잔하게 피파 10 대 10 들어가야지 어 야 그래 물속도 있었는데 왜 생각을 못했을까 어 야 물속을 생각을 못했네 아 그래서 물속에 계속 있어도 안좋지 아 물에 계속 있으면 죽냐 내 에너지가 안 보이니까 이게 개힘들어 에너지 예측해야 돼 이게 에너지가 점점 다는 거에요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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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재밌었구요 네 재밌었구요 네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감사합니다.